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올 한 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크게 동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소외된 여성들과 아동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많은 활동에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